노란공 비껴치기도 가능하지만 밀리는 각이므로 끌어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걸어치는 것이 좋은데요. 어떤 당점과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1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 득점되기에 좋은 배치지만요. 조금 더 두께 맞아도 밀려서 같은 궤적을 그릴 수 있도록 상단 당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이 적구가 장쿠션 가까이 있으므로 회전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빨간공을 빅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. 따라서 회전력은 많이, 당점은 높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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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